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5070 초보자 분들도 할 수 있게 정말 쉬운 영어 강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 사실 만드는 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많이 사용하면서도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단어도 엄청 많고 문장 구조도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그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들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것부터 확실하게 두시면 나머지 것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있기 싫어요. 이렇게 주변 친구들에게 날 두고 떠나가지 말라며 같이 놀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럴 땐 영어로 I don't want to be alone. I don't want to be alon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우리가 I want to란 패턴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평소문 뿐만 아니라 하고 싶지 않다. I don't want to. 무엇을 하고 싶나요? Do you want to?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기억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하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무엇을 하기 싫냐면 be alone. 혼자 있는 걸 하기 싫다고 얘기하고 있죠? Alone 이거는 혼자. 다른 사람 없이라는 의미고요. 혼자 있다라고 할 거면 비동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be alone 이렇게 해야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정말 진지하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난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영화나 미디어에서 이 표현 몇 번 봤는데요. 주인공이 이제 자기를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I don't want to be alone. 굉장히 간절한 목소리로 얘기하죠. 나중에 영화에서 이 표현 한 번쯤 볼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don't want to be al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요. 나 술 잘 못 마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술을 잘 못 마시기 때문에 이 표현 친구들에게 정말 많이 쓰는데요. I'm not a good drinker. I'm not a good drinker. 이렇게 합니다. 비동사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거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원어민들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꼭 한 번 연습해서 사용해 보세요. good drinker 하면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good cook 하면 좋은 요리사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m not a good drinker. 나는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아니야. 즉, 술을 잘 못 마셔가 되고요. I'm not a good cook 하면 나는 좋은 요리사가 아니야. 요리 잘 못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현 보면서 어? 갑자기 왜 술을 마시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네, 이렇게 하기보다 아, 술 잘 못 마신다는 말을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고 이제 연습해 주시면 되겠죠? 아, 술 못 마시는 분들 다 같이 뭐라고 하면 되죠? I'm not a good drinker. 이미 알딸딸하게 취해서 아, 속이 좀 안 좋네 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마셔야지 한 잔 더 해 라고 하면 I'm not a good drinker. I'm sorr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낫을 빼고 I'm a good drinker 라고 하면 술을 잘 마시는 아, 난 말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요. 할인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할인을 받고 싶을 때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Can I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can I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할인받을 뿐만 아니라 온갖 거를 사거나 받거나 할 때 Can I get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여행 가면 Can I get은 절대 까먹지 않거든요. 물건 사러 가서 혹은 지도 같은 거 받으러 가서 Can I get을 사용해서 사거나 받다, 얻다라는 거 모두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get a discount. 할인을 받다 라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덩어리를 그대로 연습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할인받다, get a discount. 할인받다, get a discount.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게 말이죠. 그러면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할인받다 합치면 Can I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이렇게 깔끔하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get a discount를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환불받다 라고 하면 get a refund. 그래서 Can I get a refund?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꼭 덩어리로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일 날씨는 어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날씨가 궁금할 때는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이렇게 볼게요. How is the weather? 이렇게 깔끔하게 간단하게 해주셔도 괜찮고요. 이 표현은 또 원어민들이 날씨를 물어볼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What's the weather like? 뭐뭐는 어때요?를 What's like?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일 날씨니까 Tomorrow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할 말 없을 때 내일 날씨 어떠데요? 뭐 이렇게 날씨 관련 얘기로 얘기해서 말대요 라고 하면 아 이런 날씨에는 피크닉 가면 딱인데 혹은 비 온다고 하면 아 우산 꼭 챙겨가세요? 혹은 저는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라고 더 이어갈 수 있겠죠. 날씨 물어보는 질문은 필수 표현 중 하나니까 꼭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내일 날씨는 어떤가요?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한번 더 해볼게요. What's the weather like tomorrow? 이렇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거 어떻게 켜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불 같은 것들 켜고 싶은데 스위치가 잘 안 보일 때 있죠. 요즘은 막 디자인해서 진짜 스위치가 거의 없어지고 어렵게 막 밑에서 켜거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모를 때는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어로 How do I turn this on? How do I turn this on? How는 어떻게? Do I는 제가 하나요? 어떻게 하죠? How do I? How do I? 그 다음에 turn this on 인데요. turn on 이거는 전자기기 등을 켜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 불 같은 거 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에어컨을 켤 수도 있고요. 가스를 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오디오나 라디오 같은 걸 켤 수도 있고요.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켜다라고 해서 this를 중간에 넣어서 turn this on turn this on 이렇게 했죠. 이거 어떻게 켭니까? How do I turn this on? How do I turn this on? 여러분들 막 끙끙거리면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모르면 이거 사용해서 켜는 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끄는 거에 궁금할 때는요. on이 아니라 off on off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How do I turn this off? 어우 너무 시끄러워. 이거 어떻게 끄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박물관은 몇 시에 오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박물관이 있는데 몇 시에 오는지 알아야지 딱 옥플런 열자마자 가서 사람 없을 때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겠죠.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What time? 일단 내가 궁금한 건 몇 시? 시간이니까 What time이 가장 먼저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museum open 박물관이 여는데 사람을 물어볼 때는 너 뭐뭐 하니 do you라면 어떤 사물 그리고 그 남자 그 여자 등 3인칭이 등장하면 does 가 쓰입니다. 그래서 do the museum이 아니라 does the museum open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do you는 조금 익숙하지만 does the museum 이렇게 장소를 주어로 두는 게 어색하다면 이번에 같이 연습해 보세요. 자 일단 뒤에 거 까먹더라도 what time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몇 시예요. what time 몇 시는 what time 박물관이 연하여는 does the museum open 단나요는 close 나중에 뭐 뮤지엄뿐만 아니라 어떤 식당 혹은 내가 가고 싶은 뭐 장소 은행이나 편의점 뭐 24시간이 어니까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주유소 같은 것들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사용해서 여나요 닿나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행 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박물관은 몇 시에 열어요?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한 번 더요.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그렇죠. 일곱 번째입니다. 우유 사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죠. 네. 딱 갔을 때 심부름 시키는데 항상 얘가 하나씩 빠져먹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리해야 되는데 우유는 꼭 필요한 거예요. 너 우유 사는 거 잊지 마 저번에도 잊어버리고 왔더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딱 잡아줄 수 있는 표현 don't forget to buy milk 뭐 뭐 하지 마 이렇게 할 때 우리가 don't don't 앞부분 당연히 강세 주면서 강하게 얘기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는 거 잊지 마 라고 하는 경우 잘 없죠. 잊지 마 이거니까 don't forget to forget to 라고 해서 그냥 잊어버리다는 forget 뭐 뭐 하는 것을 잊어버리다 forget to to를 사용해서 동사의 미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buy milk 우유를 사다 보통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는 것을 잊지 마 한국말로는 사다가 아니라 사는 것을 이라고 바꾸고요. 영어는 이런 느낌을 to로 줄 수 있는 거죠. 뭐 뭐 하는 거스를 to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앞으로 할 거 뭐 뭐 하는 것을 뭐 뭐 하기 위해서 뭐 뭐 하려고 이런 느낌을 모두 to를 사용해서 to 동사로 말해줄 수 있구나. 이것만 잘 사용해도 정말 영어가 편해집니다. 문장 길게 만들고 더 자세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 to 동사를 사용하는 게 가장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don't forget 잊지마 to buy milk 우유 사는 거 잊지마 쭉 이어서 가보면 don't forget to buy milk don't forget to buy milk 이렇게 되는 거죠. 여덟 번째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바랄게요 라고 하고 있죠.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할 수 있고요. 혹은 뭐 동네 친구가 나 이번에 돈 모아서 10년 만에 유럽 여행 가게 됐어. 아이고 진짜 즐거운 여행 되길 바랄게. 네 물론 질투 나도 가고 싶은데 이게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주 좋은 말로 건강하게 잘 다녀와 이렇게 얘기해줘야겠죠. I hope you have a nice trip 이렇게 했습니다. I hope 무언가를 바란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I hope I hope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겁니다. 보면 즐거운 여행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정도는 뭐 충분하죠. 그래서 I hope 저는 바랍니다. you have a nice trip 당신이 가집니다. 아주 좋은 여행을 이게 즐거운 여행이 되다 좋은 여행이 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문장 부드럽게 해석하면 좋은 여행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랄게요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이런 말로도 뭐 바꿀 수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hope you have a nice trip 한 번 더요. I hope you have a nice trip 친구한테 얘기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공원으로 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할 것도 없고 우리 공원에 가자 우리 뭐 뭐 해요 라는 느낌을 충분히 살려볼게요. let's go to the park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이상 이렇게 있을 때 우리라고 얘기하죠. 우리 뭐 뭐 해요 let's let's 우리 공원으로 가요. let's go to the park let's go to the park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우리 공원에 가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하나 외우기보다는 let's 하나 go to the park 이렇게 내가 아는 덩어리 표현이 있으면 이거를 하나씩 꺼내가면서 문장을 가볍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가보면요. 이 테이블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그냥 도와주시겠어요. 뭐 이래도 괜찮겠지만 테이블 옮기는 것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can you help me move this table 우리 앞으로도 뭐 도움을 청할 일은 많겠죠. 그럴 때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can you help me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영화에서는 help me somebody help me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도와줘요 도와줘 이건데요. 뭐 그렇게 급한 경우 여러분이 뭐 물에 빠졌다면 help me 뭐 그것도 거의 안 나오겠죠. 막 이럴 건데요. 이제 그냥 도와줘 보다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문화인의 자세죠. can you를 넣어볼게요.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그 다음에 어떤 걸 도와주는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뒤에 동사의 원형 형태로 그 표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테이블을 옮기는 것 그걸 도와달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는 뭐 to 같은 거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동사 원형 사용해도 충분히 뭐 뭐 하는 것을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move this table 이 테이블 옮기는 것 이것 좀 can you help me 도와주겠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어 동사부터 그리고 뭐 뭐를 요청할 때는 일단 can you 내가 뭘 요청했지 can you help me 도움을 요청했는데 어떤 도움이었지 move this table 이렇게 주시면 돼요. 나중에 기억 안 나면요. can you help me 라고 한 다음에 테이블을 이렇게 가리키거나 이렇게 옮기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부족한 거는 표정과 제스처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게요. can you help me move this table 그렇죠. 마지막 퀴즈는요. 이거 어떻게 켜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켜지? 이제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how do I 이렇게 나오면 아주 성공적이겠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적고 말해보고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댓글 남기면서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이게 쌓이면 정말 무시 못하게 될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